네 오늘은 음력 8월 금음입니다. 원각경 개송 제4장 5장 6장 금강장 미륵장 청정회장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금강장 당지 금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정멸성 열애의 그 정멸한 성품은 미증유종시 시작과 끝이 없느니라 약이 윤회신 만약 중생들이 윤회하는 그 마음으로 사유 즉 선복 사유한들 다시 전도몽상으로 뒤집혀 생각하는 것이니 단지 윤회재 다만 윤회의 경계에 머무를 뿐이오 불릉이풀에 자기 안에 부처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비여소금강 비유하자면 금광석을 녹여 금을 얻을 때 금비소 고유 그 금은 금광석을 녹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라 수복 본내금 금광석에 들어있는 그 금이 비록 본내 금이지만 마침내 녹아서 종이소성취 순금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일성 진금체 모든 잡석이 제거해지고 한번 진짜 금덩어리를 이루면 불복 중이광 다시는 금광석이 될 수 없는 이라 생사여 열반 생사와 열반 범부급제불 범부라고 하고 모든 부처라고 하는 것도 동의공화상 똑같이 허공의 꽃인데 사유유하나 사유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도 오히려 환영을 만듦이나 하황 힐허망 어찌 이러한 허망을 허망하다고 꾸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약능요차심 만약 능이 중생들의 마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안다면 연후 구원각 자연이 후에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금광장 보살장이었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장 하겠습니다. 미륵여 당지, 미륵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일체 제 중생,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득 대해탈,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개유탐욕, 개유탐욕고 모두 다 탐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의 탐욕, 내가 옳다는 탐욕,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탐욕으로 인한 것으로 타락어생사, 그로 인해 생사에 굴러떨어지는 것이니라 약능단증에 만약 능이 증오와 애욕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